혹시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경기 물론 9월에 밀란 나포리 마지막 1분에 그렇게 막았던 거 발 뻗어가지고 막은 다음에 김민재가 꽤 했던 거 결정적인 슈팅이었는데 그걸 결정적으로 막아내고 포효했던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11월 6일 날 아탈란타 나포리 원정 가서 2대1도 이겼는데 이 경기 왜 유명하냐면 맘마미아! 아아아아아아 맘마미아는 이렇게 쓰면 이런 거 야 얘들아 힘들다 아 개힘들다 아 개힘들다 그리고 그때 나폴리우디네즈 3대2 김민재 실수 때문에 두 걸 먹었잖아요? 근데 김민재 그때 인스타그램에 사과 글 올려가지고 아아 기억나요 이탈리아 팬들한테 감독 시켰죠 어? 그래요? 아 이탈리아 선수 사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시즌이 물론 남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우승팀이 나왔으니까 우리 알베에게 올 시즌 세리아 전체 패스트 11화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재밌습니다 저는 사실 마음에 드는 선수로 뽑으면 뭔가 좀 근거 없잖아요 저희 단순의 구독자를 위해서 통계를 다 봤어요 세리에 관련된 통계? 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걸 어젯밤에 뽑아달라고 그랬더니 형 이거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만 하면 그러기는 좀 그렇다는 거야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든 통계를 다 살펴보겠다는 거야 맞아 그래서 와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 형 저도 몰라 그랬더니 지금 오우라메디님이 형 여기 와서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래서 알베가 그런 모든 평점 통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걸 한 베스트 11 일단 골키보부터 시작할게요 골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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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치오의 프로베델 뽑았어요 프로베델 일단 클린시트 제일 많았고 19번 19번이요? 네 그리고 선건적인 세이브나 통계에서도 저 다 상위권이니까 프로베델 뽑았어요 플레이 스타일 같은 거 느낌은 어떤 친구예요? 최근에 좀 유명해진 사람이긴 한데 4리는 패스 많이 하니까 빌드업도 잘하고 빌드업도 잘하고 세이브도 잘하고 위아리가 다 좋구나 요즘은 좀 뜨고 있는 그런 이탈리아 골르키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최고로 시즌 마무리하는 게 처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프로베델 다음에 잘했던 골키퍼는 나폴리의 메렛이에요 아 메렛 좋았죠 나폴리에 좋습니다 라치오의 프로베델을 시즌 베스트 골키퍼로 뽑았습니다 수비 가볼까요? 수비는 일단 저 포백 수비로 뽑았는데 포백으로 뽑았어요? 일단 오른쪽에는 나폴리의 디로렌초 디로렌초 패스 차단 많이 잘했고 테이클도 잘했고 두 번째로 패스 가장 많이 했던 선수예요 그만큼 플레이에 참여 많이 했고 관여도 많이 하고 굉장히 바쁘게 축구했던 선수죠 맞아요 우리가 나폴리 경기 볼 때 사실 왼쪽은 후이나 올리베라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는데 맞아요 오른쪽은 디로렌초가 거의 다 맡으면서 굉장히 활동량을 보여줬죠 수비도 하고 로봇과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앞에 올라가서 크로스까지도 하고 패스도 하기도 하고 6년 전까지 3블릭에서 뛰고 있었어요 아 6년 전까지 이번에 우승을 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폴리 지난 스쿠데또 때 주장이 마라도나였잖아요 마라도나 그 다음에 내가 아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구나 그리고 뭐 눈물이라고 그랬어요 33년 전에 나폴리가 우승했을 때 주장이 마라도였는데 지금은 내가 주장해서 다시 한 모습을 이끈다는 게 진짜 역전 드라마네요 인생 드라마네 내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3부에서 뛰었던데 맞아 맞아 영화죠 이런 건 영화네 그리고 왼쪽에는 테오 헤난데스를 뽑았어요 테오 헤난데스는 안 뽑으면 사실 이상한 거죠 맞아 사실 헤난데스와 비슷하게 인텔의 디마르코도 통계의 그런 비슷해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헤난데스는 4골 넣고 어시스트 3번 했고 또 이제 편점 굉장히 높고 잘해요 이 친구는 기본 범주를 좀 벗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피지컬도 좋고 공격 나갈 때도 좋고 수비할 때도 좋고 힘 뭐 기술 말디니가 직접 자기가 튀었던 포지션에서 섭외한 선수니까 말디니가 직접 그리고 유명한 얘기 있어요 말디니가 헤난데스에 섭외하려고 스페인 뭐 마르베이아인가 같이 가가지고 둘이 점심같이 먹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섭외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역사상 최고의 수비수 중에 한 명이 말디니가 와 얘는 무조건 데려와야 돼 말디니도 왼쪽의 초백이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잘해요 제가 에이스 밀란 때 제일 부러운 선수 아 유벤투스에 데려오고 신선수 잘하죠 못할 때 진짜 못하는데 근데 실패하는 경기 하나 둘을 빼고 다 잘해요 그리고 중앙 수비수는 일단 유벤투스의 다닐루 아 다닐루 다닐루는 종합 통계 순위에서 3등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했고 태클 수 1등 경기도 제일 많이 뛰었고 패스 성공률 헤딩 성공률 등등등 모든 선수 순위에서 3등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 저기 다닐루 한 거 보니까 약간 유벤투스 팬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맞아 그리고 김민재도 뽑았어요 김민재 선수는 사실 되게 압도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다닐루를 뽑으면 어 이 선수는요 이 선수는요 말이 나올 만한데 김민재를 딱 뽑으면 그건 인정 김민재 근데 저 이것도 팬심으로 뽑았던 거 아니고 종합 통계 순위 다닐루 3등을 했고 김민재 2등을 했어요 아 이름이 누구예요? 흡의자 흡의자? 그거는 모든 포지션에 모든 포지션에 아 그러면 당연히 센터백에는 1이고 흡의쪽에는 1이네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이번 시즌에 최고 선수들 이게 다 근데 동계 다 들어가요 여기 뭐 테이클 헤딩 슈팅 성공 패스 뭐 모든 거 다 들어가면 1등 흡의자 2등 김민재 3등 단위로 이렇게 나와요 아 김민재 굉장히 저리고 그리고 김민재 총 패스 세리에 1등을 했어요 패스 제일 많이 했다 2,650호 패스 저도 감절렀어 이거 보고 김민재 1등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만큼 패스 참여 진짜 많이 했고 그리고 헤딩 싸움에서 이긴 거 세리에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김민재도 뽑았고 혹시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 중에 네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저는 딱 세 가지의 경기 있어요 세 가지 지금 그냥 물어봤는데 저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기 있어요 들어 봅시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경기 물론 9월에 밀란 나포리 마지막 일본에 그렇게 막았던 거 발 뻗어가지고 막은 다음에 김민재가 꽤 했던 거 그렇죠 그렇죠 안 막았으면 골인데 그러면 2대2고 근데 밀라노에 가서 이기는 게 자신감이 생기죠 디펜딩 챔피언 홈에 가서 이겼다 이거 결정적인 슈팅이었는데 그걸 결정적으로 막아내고 포효어했던 공격수들은 골 누르면 세리머니 하잖아요 수비수도 정말 미친 수비를 하면 진짜 막 자기가 올라온대요 수비수끼리 하이파이브 하고 막 올라온다고 막 골키파으로 막 하는 게 진짜 감정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골 노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장면에서 하고 맞아요 좀 이따가 말디니가 보고 막 아까워하고 맞아요 그리고 슈퍼 세이브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골처럼 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방금 막았던 공격수 옆에 가는데 봤지? 너 나한테 안 돼? 오늘 힘들겠다 너는 나한테 안 돼? 마침 이렇게 한마디 하죠 그렇죠 매기고 김민재도 한국말로 한마디 했잖아 트래쉬토크 이런 걸 하는 거죠 무조건 하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11월 6일날 아탈란타 나폴리 아탈란타 나폴리 나폴리의 아탈란타에 원정 가서 2대1도 이겼는데 이 경기 사실 아탈란타 이길 경기였어요 너무 잘했는데 여기는 김민재에 진짜 고생을 했어요 고생했다 다 막았어요 아 블록 계속했던 경기 다 막았어요 이 경기 왜 유명하냐면 김민재 경기 끝나고 이렇게 했잖아요 맘마미야 아 맘마미야는 이렇게 쓰면 이런 거 야 얘들아 힘들다 맘마미야 맘마미야 의미 되게 많아요 맘마미야 약간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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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랑 비슷하기도 하고 어머나노도 비슷하기도 하고 아이고 이럴 수도 있고 힘들 때 아이고 야 얘들아 아이고 내가 아니었으면 누가 해 이런 거 이런 거 아니면 놀랄 때도 아이고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아이고도 되게 여러 가지 맞아요 맞아 맞아 맘마미야 진짜 다 막았어요 그 경기는 사실 아탈란타 회의룡 같은 경우는 진짜 엄청난 선수로 아 이거 맞대결 어떻게 될까 막 그랬었는데 맞아 맞아 진짜 아탈란타 이제 골 제일 많이 넣은 팀이잖아요 시즌마다 다 막아가지고 본인 또 끝나고 이탈리아 말로 맘마미야니까 그 경기 기억나고 그리고 그때 나폴리우디네즈 3대2 응응 이때는 나폴리 3대0 이기다가 김민재 실수 때문에 두 걸 먹었잖아요 아 근데 김민재 그때 인스타그램에 사과클 올려가지고 아 기억나요 이탈리아 팬들한테 감독시켰죠 어? 그래요? 아 이탈리아 선수 사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그때 김민재 써서 감동을 먹었는데 제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탈리아 선수 사과하는 선수가 어딨냐 그냥 외국인 선수들 다 포함해서 사실 실수해서 사과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사실 아 그쵸 그쵸 뭐 그때 다들 이제 오 대단한 사람이다 겸손하고 아 그래서 택을 보면 나 사과할게 없다 괜찮다 이탈리아 분들은 와가지고 아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이색적이기도 하지만 와 자기 실수를 인정하라고 더 잘하겠다고 하네 뭐 이런 나폴리 팬들의 마음을 얻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 나폴리 팬들의 마음을 얻었던 순간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첫 번째 실수였잖아요 실수 하나 했는데 경기 췄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겼는데 이렇게 사과 야 너 너 그동안 잘했고 뭐 팀도 이겼는데 야 얘 봐라 뭐 이런 느낌 맞아 맞아 좋습니다 저희 미드필더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이번에 뭘 봤냐면 일단 뛰는 시간 많이 뛰었던 사람들 그리고 패스 성공률 지금 일단 패스 성공률 세리 A에 전체적으로 1등은 로보트카요 아 로보트카 너무 잘했어요 94.1%로 이 패스 성공률이 제일 높았고 로보트카 저는 너무 잘했어요 이번에 나폴리 선수들 중에 최고의 선수 중에 저는 꼭 넣고 싶은 선수에요 꼭 넣고 싶은 선수에요 맞아요 이번에 나폴리 기둥들은 김민재 로보트카 5지반이었어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로보트카를 빼면 사실 이번에 나폴리 축구가 안 됐을 거예요 제일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밀란하고 경기 때 베나세를 로보트카 잡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로보트카가 막히니까 플레이 안 되는 거예요 플레이가 안 돼 버리잖아요 맞아 라비오도 이제 패스 성공률과 총 패스 수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위협적인 기회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던 선수고 8골 넣었어요 오 골 많이 넣었네요 그게 유벤투스에서 1등이에요 유벤투스 공격수들 뭐 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시스트도 3번 했고 라비오 너무 잘했어요 이번에 나폴리에서는 로보트카 빼면 안 되는 선수면 유벤투스는 진짜 라비오 없을 때 힘들어요 아하 너무 잘해요 수비 공격도 너무 잘하고 밀린코비치 사비츠도 물론 지난 경기 잘 못했지만 그전에는 패스 차단 패스 성공률 패스 수 등등등 골도 많이 했고 어시스트도 많이 했고 굉장히 잘했어요 밀린코비치 사비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선수여서 맞아요 여기도 좋은 팀이긴 하지만 훨씬 더 빅클럽에 뭐 가볼 것 같긴 한데? 밀린코비치 사비츠 아직 어려요 생각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생각보다 생각보다 4-5년 전부터 연립하려고 하는 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벤투스도 계속 이적설이 났고 있는데 그런데 로티토가 자꾸 1억 유로 달라고 하니까 누가 줘요 솔직히 1억 유로 달라고 그런다 1억 유로 달라고 하니까 안 줘 그래서 아마 계약 끝날 때쯤 프리에이전트로 나가지 않을까 계약을 다 채워야 약간 여기도 발목이 잡혀있군요 네 발목이 잡혀있어요 아 예 미드필더 중에 또 굉장히 잘했던 선수들이 많았어요 인텔 밀란의 찰라노울루 아 찰라노울루 찰라노울루 너무 잘했고 바렐라도 굉장히 잘했고 아 바렐라 좋죠 에이시밀란의 토나리도 너무 잘했고 토나리 좋죠 베나세르도 잘했고 그리고 베나세르 몬자의 페시나 이탈리아 국가대표잖아요 몬자도 너무 잘했고 이번 시즌에 잘하는 미드필더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어려웠는데 일단 제가 그래도 최대한 좋습니다 통계를 보면서 골랐고 공격으로 한번 가볼까요 공격은 일단 왼쪽에 우리 흡이차 진짜 빼놓을 수가 없죠 흡이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총 통계 1등 전체적으로 물론 시즌 말미에 살짝 좀 떨어지는 느낌은 아쉬웠지만 맞아요 시즌 종합으로 놓고 봤을 땐 제일 중요할 때 챔프스에 이겨 이겼어야 될 때 좀 아쉬웠지만 아무튼 근데 골도 12골 놓고 호시스 10개 놓고 너무 잘했어 텐텐이네 흡이차는 뭐 이런 선수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나폴리에서 만들어가지고 빵 터진 케이스니까 더 놀라웠죠 김민재 더불어서 너무 잘했고 슈퍼골도 역해놨죠 이번에 아탈란타 전에서 그렇게까지 드리블을 어마어마하게 잘할 것 같지 않은데 드리블을 또 굉장히 돌파 잘하고 빨라요 슈팅도 슈팅도 또 기가 막히게 때리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의 레앙 아 드리블링 성공률 1등을 했어요 아 이 친구는 그냥 한번 먹힐 때는 폭발을 하더만요 맞아요 여기도 12골 7어시스트로 이렇게 굉장히 잘했어요 사실 레앙 있는 에이스 히밸랑과 레앙 없는 에이스 히밸랑 다른 팀이요 가운데 오시맨 유효 슈팅 2등을 했고 득점왕이고 오시맨도 약간 좀 괴물 괴물 괴물이에요 혹시 조지웨아 뛰었던 거 기억하세요? 아 기억하죠 저는 제가 어렸을 때요 저도 어렸을 때 좀 봤으니까 아니 어떻게 인간이 저런 파워를 갖고 있지 맞아요 그 느낌이었어요 물리적인 힘이 진짜 괴물 괴력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조지웨아를 넘어서는 선수가 있을까 어렸을 때 막 그랬는데 아니 이탈리아 세리아의 아프리카 최다 득점 기록을 깼더라고요 조지웨아 기록을 맞아 맞아 오시맨 너무 철해요 조지웨아 테크닉 좀 더 좋았던 거 같고 오시맨의 약간 파워 그런 뭐 점프력 뭐 이런 거 좀 더 웨야보다 더 나은 거 같아요 득점력 오시맨은 또 나이도 어려요 아직 진짜 어리죠 흡이차랑 둘이 합치면 마흔셋이에요 아 둘이 합쳐도 마흔셋이다 맞아 맞아 예전에 리고베르송 그냥 한 명 다이네 거의 마음까지 뛰었는데 오시맨 처음에 나프리 왔을 때 사실 잘하긴 했는데 약간 철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 시즌부터 많이 선수께 지고 많이 컸던 거 같아요 아우시맨이 스팔리티 덕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이세멸 외에는 정말 잘했던 사람이 라우타로에요 라우타로 라우타로는 촌슛 그리고 유효슛 1등을 했고 19골 넣었어요 라우타로는 대표팀에서는 좀 별론데 아 이번에 월컵에서 그렇게 잘못됐는데 그냥 인텔에서 시즌 전체적으로 보면 잘했어요 음 라우타로 좀 아쉬웠다 맞아 맞아 또 다른 선수는? 많죠 사실 이번에 언도덕은 살릴미탄의 디아라는 선수였어요 디아 이번에 골 기가 막힌 때렸었죠 디아 골도 많이 넣고 너무 잘해요 디아가 탄력 좋던데요 17골 어시스트도 6번 거의 혼자 독박하던데요 그냥? 아 너무 너무 잘해요 나이지리아 월컵에서도 골 하나 넣고 어 잘하더라구요 네 페이론 같은 선수들은 어떠나요? 어희론 잘했었는데 아직 좀 어리고 어리고 생각보다 동계도 보면 좀 아직 변동이 좀 심했고 블라우비치는 왜 기대만큼은 안 터진거에요? 블라우비치는 시즌 초반에는 너무 잘했고 계속 골 넣고 중간에는 잘 안됐고 요즘은 다시 잘하기 시작하는데 벤치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알레그리한테 물어봤죠 기자들은 블라우비치 왜 벤치 앉아있다가 나가면 잘하냐 블라우비치는 유벤투스 갔을 때 너무 부담감이 너무 컸다고 어린 나이에 갑자기 유벤투스의 가장 중요한 선수 돼버리니까 그리고 심지어 시즌 시작할 때 기에자 없고 디마리아 없고 폭바 없고 모누치 없고 블라우비치밖에 없는거에요 안되면 자기 욕을 다 혼자 먹고 그래서 이 알레그리가 이렇게 부담감을 떨어주려고 요즘 벤치에서부터 시작하게 해준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잘 되네요 이게 어린 친구가 돈도 이정료도 높고 기대치가 엄청 높을 때 그 무게감 때문에 쓰러지는 유벤투스에 박스 오래면 이탈리아에서 벤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먹을 때 욕들이 많이 먹고 신문 보기만 하면 맨 처음에 유벤투스고 TV쇼만 보면 맨 처음에 유벤투스 얘기고 무조건 유벤투스 얘기고 블라우비치 계속 얘기 나올 수 밖에 없는 건데 어린 나이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먼 우리나라에서도 블라우비치 얘기 나오면 걔 거품이에요 막 이렇게 이런식으로 어쨌든 정말 전세계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얹히게 되잖아요 자기 생각도 얘기하고 비판할 수 있게 개척게 슈복을 넣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빅클럽의 무게감이죠 그래서 봉은 스트라이커들은 사실 세물여덟 세물라우비살 때야 잘하기 시작하잖아요 멘탈적으로 성숙하고 대부분 스트라이커들은 오지맨 특이한 케이스죠 솔직히 어린 나이에 그렇게 자라는 게 혼란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혼란도 외계인이죠 사실 진짜 미친 거 같아 혼란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자라는 게 많이 안 돼서 가 있고 가 쉽지 않죠 맞습니다